안녕하세요. 예보관 심환세입니다. 16시 현재 한반도 유성영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이처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저희들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500텍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약한 기압능에 들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일시적으로 기압능에 들겠으나 몽골 동부 위치한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남동기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어 하층 불안정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상으로 기압골 위치하면서 하층 기압계의 발달로 동해안에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발해망과 서해상으로 기압골 위치한 가운데 대기 불안정을 유발하겠으나 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기를 동반한 몽골 동부의 기압골은 내일 오전에 남해상으로 남아와여 불안정을 유발하겠으며 모레는 영하 38도의 한기핵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불안정과 함께 동해안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서해상과 중국 지방으로 약한 기압골이 위치하면서 내일 오전에 약한 기압골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경상남북도 해안에 강수가 조금 예상됩니다. 모레는 동해남부 해상의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불안정을 유발하나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